마무리 짓고 잠깐 5분 정도 실시가 아닐건데 저희 2부 고백 더 킹밖고 더 재미있거든요 자 아직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딥박소개랑 인스타그램의 이름 소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로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너브 댄스입니다 매주 홍대에 신촌에서 이렇게 킹밖게 재미있게 안타고 멋있게 공연을 하고 있고 여기 저희가 인스타그램 굉장히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언제 공연하는지 공지를 올려놓으니까 공지기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서 팔로우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여기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팔로우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박스에 티벨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었다 수고했다 하시는 분들 천원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1만원 공연이 쓰레기만 샀다고 쓰레기 넣어주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일단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바퀴 봉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손내는 너무 좋아 진심이 슬라프 선생님이 슬라프 설마 모르겠어 널 커서 하는 그 자가 이렇게 서타이를 기대되는 김에 연습했던 또 때로만 서로 싸워하면 돼 해곤 저께도 한 번 더 발달음은 내가 댄서 빌려 여기가 많이 달려가고 싶어 너무 놀랬고 싶어 날쌔한 것 같아 너무 많아 정말 나는 너무 어려워 저건 대로들은 언제 없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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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되신가요? 저희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같이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다음 곡 한번 촛봉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있으시면 파이팅 안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렛츠고! 저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concert으로 온 전xa 야sca는 서신 인근 더 잡을 또 더 잡을 생각 어디로 해 또 속에 뭐 좀 깨닫고 잘하면요 마 마 마 마 마 또 또 또 또 의 둘바둔 또 의 빛을 잊어 해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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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ve 본다 이 옆은 거운 처음에 비용해보고ματα테다 나의 해가 천상에 한숨 받은 끝으로 이 생각보기야 내 속속에 내 속속에 잘 놔주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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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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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 둔바등, 또해 이 저희 저희 이다, 이 이 펌 구워줌 인정한 몸부가 텐 션업, 호빈 그 날 좀 메어 보자 야! 뭐라고! 무사수! 행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죄송합니다! 도망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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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 liebe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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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 안전해 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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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이어폰 꺼본 좀빛 행정한 봉투같은 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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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어 반복되는 다르게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골라들겠어 근데 아직 멈춰겠어 빨리 해야지 해야지 더 끼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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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내려가면 조심히 가듯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생목같이 항상 보시고 물어 보고 마실게 자 여기서 비타민 에이 행복하는 하루에 쉬리 저렇게 눈이 다행히 응eding! 오 뭐야? 어 디스 집 노는.. 자 어떻게! 파이팅되시나요? 자 우리 텐션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질문을 하면 네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답 필요 없어요. 네 해주시면 돼요. 다들 외로우시죠?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덧고씨 참 예뻐요. 커플들은 네 그러시고 솔로들은 힘내세요. 레츠고! 그 찬옥이 말한 피황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자 바로 갑니다. 저희는 네 저희 연기할 거예요. 네 자 갑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미안해. 초호한 거 아니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내가 죽을 하면 다 누구나 뭐 하는 애꺄 뭐 하는 애꺄 나쁜 새끼 아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Islam 아 아 하하하하하 아 이게 이렇게 더 되게 좋다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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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말이 부족해서 어떤 말을 꺼내봐도 뭐 하나만 하기도 날 두고서 어디 간거니 내가 좋아 어디서만 믿어 아 잘 미치지 마 그는 것 아래 넌 안감해져 넌 두자리 잘 널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지금 널 너만 볼 줄 모르니 니꺼 자기야 화내죠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넌 모를 알지만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내게 괜찮아 괜찮아 너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보고 싶어 너는 바람이 없는 말이래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 나의 마음이 없는 말이래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 우우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우리가 싶었다 울고 싶지 않아 박수 여러분들 둘의 사랑을 응원해주세요 아 이게 짧아 자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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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많이 핫하죠 네 마지막 시간이 오늘 핫한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차동이 형 앞으로 나와주시면